네 드디어 이제 개차를 마치고 이렇게 개차라는 모습이죠 개차를 마치고 내려갑니다 이제 아이고 드디어 이렇게 해서 먼트로를 떠나는가 아이고 어디서 나네 출발할 때 벌써 15분이 연착됐기 때문에요 9시 56분 도착 예정인데 가운데 회복 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0시가 훨씬 넘어서 도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익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미리 개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내려와서 여유있게 플랫폼을 둘러본다든지 이런건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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